한반도의 중심 백두대간 구비구비 때묻지 않은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땅 고향의 포근함과 순화한 농심이 있어 더욱더 정겨움이 느껴지는 곳 강원도 그 중심에 강원농업이 있습니다 1909년 3월 춘천 종묘장으로 출범해 백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2계부 7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150여 가족은 전국 최고의 기술농업 구현을 목표로 강원농업의 차별화, 명품화, 최고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품종 육성에 노력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육성한 호반별을 비롯 17장목 70여 품종을 육성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시군 1특화장목 육성을 위해 전국 최고 품질의 탑 농산물을 육성하고 있으며 산채, 약초, 고추냉이 등 강원도적 특산장목 단지화를 통해 특성화된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농산물과의 경쟁력 우위를 위해 프리미엄급 쌀 생산으로 논의 경쟁력을 높이고 화훼류 로열티 경감과 접목 로봇, 무인방제 등 절감기술 확산 등으로 강원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최대 강점인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약 잔류검사 등 친환경 농업기술지원 거점으로 육성하고 녹비, 축분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 농법과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일 등 친환경 농업의 규모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로운 발성을 위해 녹색 농업기술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양 미생물 및 천연물질을 활용해 식물 바이러스 전염 억제제, 청고병 생물 농약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선진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식물 유전자원 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생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의 다양한 기능성을 이용해 신약 소재 등 산업화 연구에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LED 전조재배, 고체 연료 등 새로운 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육성 청보리, 강이록 등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녹색 기술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장목의 재배적지를 재검토하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무화과, 찬다래 등 난지형 장목 도입과 우리도 수출의 장목인 파프리카, 여름 딸기의 품질 고급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농가 소득 달성을 위해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기술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인 신규 농업인 기술 교육부터 최고과정인 농업인 대학까지 다양한 수준의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생활 개선, 농촌 지도자, 4AG 등 농업인 단체의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현장 종합 컨설팅 지원 차량을 이용해 각종 기자재를 활용한 과학적 컨설팅으로 농업인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에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유의 풍습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전통 테마 마을과 강원 토속의 맛은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 고유의 어메니트를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해 전국 최고의 농회 소득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실을 통해 다양한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 어르신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건강 장수마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통 문화교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활력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 헌신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농가 소득 강원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원 농촌 강원도 농업기술원 전직원은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밤낮 없는 연구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희망을 현실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꿈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abi